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조용히 낚시하고 계시네 이건 저기로 네 좀 올라가 보려고 궁합심터쪽에 가보셨어요? 바로 바로 들어오셨구나 아유 거기 사람 많다고 해서 내가 오래 한번도 안가봤네 그나마 이거 조금 조용한데 조화는 거기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오후에 여행 몇 마리 나오고 어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느낌이 딱 나네 제 팀사회 회원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세요? 가시다가 곡이 나오면 제가 한번 부를게요 큰 거 잡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금방 하류권 여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웜으로 낚시를 해볼텐데 웜으로 낚시를 하면 아마 몇 마리 낚을 거예요 날씨가 워낙 좋고 상황이 괜찮아서 일단 웜보다는 미노로 한 마리 10월달 10월부터 가기 전에 미노를 한번 사용해서 확실히 해보죠 자 오늘 사용한 거는 소피디 50S 와이드 이거를 일단 해보고 물 흐름에 맞춰서 1그램 정도 무거운 미노 요정도 준비해본 제가 볼 때는 가을 낚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 감마 6.2그램 짜리 로제볼트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디 지난번 낚시올 때보다는 물 흠도 늦고 소흠도 떨어지고 조금 다를꺼에 수심 깊다 나이스 아 시원하다 아 입질 시원하다 아 멋집니다 역시 미노게임이 또 미노게임에 맛이 있어서 시원해요 액션을 조금 화려하게 졌는데 퉁 때리네 어우 앞바늘에 제대로 되면 오늘 괜찮겠어요 오우 여기 몇 마리 나오겠어요 자 자 쏘피디 쏘피디 오우 바늘이 정말 잘 바뀌었다 쏘피디 오우 에스 와이드럼 자 멋진 녀석 만났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검증을 두가지를 해봐야 돼 전 녀석이 발 앞에 있다가 때린 거냐 그러면 살짝 빗걸렸다가 빠지면서 따라온 거냐 그걸 검증을 해봐야 돼 발 앞에 를 이제 그러면 먼저 발 앞을 발 앞을 천천히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또 건드렸어 앞에 있는 애들이네요 아까 맨 처음에도 살짝 건드렸고 거기서 물었고 지금 또 건드렸어 한 한 2미터권 2.2미터 조금 넘어 2-3미터권 거기에 크진 않지만 맨날에 오로로 붙어있네요 입질 힘의 차이가 너무 나는데 무른 녀석하고 건드린 녀석하고 좀 헷갈려요 무른 녀석은 아주 맘먹고 작정하고 때렸고 건드린 녀석은 마지못해 그냥 밀어내는 입질 이렇게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수심의 라인은 쭉 훑어볼게요 머리를 아 왔어 아 입질 다이스야? 쏘가린데 짬뿌르래? 아까 턱턱거린 것도 너였지 쏘가리가 막 짬뿌르난다 요것도 앞바늘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앞바늘이 사이드에 딱 가다 박힌거죠 입질이 좀 짧았어 약간 긴가민가민하면서 망설이면서 참질했는데 물고 있었네 그 라인에 딱 붙어있네 딱 고만한 사이즈야 좋죠? 소피디 50S 와이드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화각이 엄청 좁죠? 없구잡게 라인 뭐 하는거 찍는다고 하거든요 해상도를 안 바꾸고 지금 하는거 같은데 다시 체크하고 다시 오픈할게요 다시 체크하고 다시 오픈할게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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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such 수월 요 remar하고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라이 웨이트, 감마, 호그, 엣지, 사진 한잔 찍죠. 플라이 웨이트, 감마, 호그, 엣지, 사진 한잔 찍죠. 플라이 웨이트, 감마, 호그, 엣지, 사진 한잔 찍죠. 나이스. 짝다, 짝.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호는 악시가 별로 재미가 없다. 자, 민호 빼고 웜으로 바꿔서 멀리 깊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민호는 발 앞에서 한 마리씩은 나오는데 사이즈가 좋지는 않네요. 느리게 해야 되니까 본연의 느낌이 좀 덜 나오고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대로 먹었네. 제대로 먹었어. 30후반. 이거죠. 가벼운 놈으로 살살 흘리니까 못 참고 툭 하냐. 민놈으로 계속 친대거든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도 짧게 툭 해가지고. 작은 줄 알았더니. 컸어요. 소울이한테 물려고 피나오네. 하하. 것 같아. 하하. 과연 칼에 다가오네. 하하. 얘한테는 내가 거의 프리젠테이션 하다시피 아까 있는 걸 민호로 느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프리젠테이션 하다시피 웜을 엄청 보여줬더니 못참고 툭 무네 어후 성격 재미있습니다 잔챙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강에 모든 강에 잔챙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후년 요렇게는 저 녀석들이 25, 30정도 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쌍이 비싼 여섯시네요 갑시다 자 철수 팀 쏘거리 파이팅